도움 말씀 주실 2분 모셨는데요. 나도 투자자문의 이재규 본부장 영열리서치 본부장 함께 하겠습니다. 2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일단은 삼성전자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는 아침 분위기죠. 적극적으로 반등을 모색하고 있고요. 이사회가 주가 부양을 위해서 10준 규모의 대대적인 자사주 매입을 결정하자 삼성전자 우선주 그 그룹사 전반적으로 급등하는 분위기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를 또 끌어올려주고 있는 게 하나 있죠. 미국 정부가 대만 TSMC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삼성전자로 확대될지 그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이재규 본부장님. 금요일장에도 삼성전자 강했잖아요. 4년 8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이었다라고 하는데 오늘 추가적으로 오르는 모습을 보니까 금요일의 상승폭을 또 깨고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이런 기대심리를 갖게 하는 것 같아요. 일단 자사주 매입 소식이 주가를 끌어올리는 거고 여기에 외국인도 13거래일만에 매수전환해줬는데요. 이제 진짜 하락은 끝입니까? 네. 그걸 단언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업황 자체가 많이 개선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업황이라기보다는 삼성전자의 개별적인 모멘텀이 강하게 붙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가가 좀 더 다시 한번 밀릴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삼성전자가 밀릴 때부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있어요. 지금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3분기를 기준으로 봤을 때 현금성 자산이 100조가 넘어가는 기업입니다. 사실상 주가가 이렇게 빠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기업의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에서는 너무 과했다라고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보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부터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도 우상향을 좀 더 이어갈 가능성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점을 무조건 저점입니다. 더 이상 빠지지 않을 겁니다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증시라는 것이 너무나도 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확답드리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좀 시계열을 넓게 본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는 현재가보다는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삼성전자가 7% 정도가 올라왔는데 사실 이게 시가총액 자체가 300조가 넘는 기업이기 때문에 7%가 올라온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방금 전에 이제 앵커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이렇게 많이 올라가질 않는데 아마도 지난주 금요일에 삼성전자가 자사주를 매입할 것이다라는 내용들이 어느 정도 좀 돈 게 아닌가 이렇게 그런 내용들을 먼저 접한 자들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씁쓸한 부분은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계신 주주분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모멘텀이든 반등을 만들어줬다라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여기서 저는 우상향을 좀 더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상향을 조금 더 높여갈 수 있다라는 분석을 주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장기 관점에서 일단 믿어볼 상황은 아직은 아닌 이야기도 덧붙여 주셨기 때문에 최진옥 본부장님의 의견도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사주 매입이 이재규 본부장님 말씀대로 일단 하방을 지지하고 방어 역할은 해주긴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역시나 실적 개선인 것 같아요. 최 본부장님 생각은 중장기 방향 어떻게 예측하세요? 일단 지금의 상승은 단순히 그냥 자사주 매입에 대한 효과가 굉장히 크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요. 이게 2015년, 2017년 대비했을 때 역대기 두 번째 규모로 큰 자금이다 보니까 일단 단기적인 반등 구조에는 확실히 힘을 실어주고 있는 부분들이긴 합니다. 다만 일단 우리가 삼성전자가 지금까지 주가가 계속해서 약세, 계속해서 빠졌던 부분들이 일단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불화식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또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이 되면서 그에 따른 변수가 계속해서 작용을 했었고요. 레거시 쪽 같은 경우는 여전히 중국 기업단한테 많이 밀리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특히 지금 돈이 되고 있는 HPM 쪽에 대한 부분들의 기술 경쟁력이 굉장히 많이 뒤떨어져 있는 상황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복합적으로 겹쳐지면서 삼성전자의 주가를 계속해서 끌어내려왔던 부분들입니다. 단순히 지금의 반등 부분들이 HPM 쪽에 대한 부분들의 기술력이 올라왔다라든지 레거시 쪽에 대한 부분들의 사업 경쟁력이 올라왔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혀 아직까지 데이터적으로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과 플러스로 자사주 매입 효과로만큼 굉장히 큰 부분들일 뿐이지 실질적인 삼성전자의 지금 성장성을 보고 들어오는 반등 구조는 저는 좀 아니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삼성전자가 지금 상황에서는 확실한 반등 기조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HPM 쪽에 대한 부분들의 기술 경쟁력이 다시 위로 올라와줘야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 일단 지금 증권가에서도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들이 엔비디아에서 지금 로빈에 대한 부분들의 출시가 지연이 되면 될수록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삼성전자의 기술 경쟁력을 좁혀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로빈 이야기가 나오기 전부터 몇 번씩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들이죠. SK하니스 같은 경우는 여전히 그 돈이 되는 사업들을 잘 하고 있는 상황이고 삼성전자는 그 돈이 되는 사업 부분들을 현재로서는 정확하게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고 그런데 이게 단순히 시간을 끌어들이는 부분들이다. 시간을 지금은 어느 정도 삼성전자가 확보를 하고 있다라고만 이런 부분들의 이슈로만 삼성전자의 반등을 확실히 묘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반등은 단순히 저는 자사주 매입 효과로만 좀 큰 부분들이지 이게 반도체 업황이 지금 터널원도가 된다라든지 삼성전자의 지금의 기술 경쟁력 부분들만 놓고 본다 하게 되면 지금의 주가도 저는 좀 과도하게 또 반등이 나올 가능성도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단순히 지금 어떻게 보면 PBR만 지금 1배 수준 이제 막 넘어선 상황이기도 한데 어떻게 보면 지금 분기 수익이나 분기 실적만 놓고 보면 과도하게 좀 주가가 빠졌던 부분들도 물론 있기는 합니다. 다만 외국인들의 지금 매수세가 어제 좀 전환이 됐었다가 오늘 다시 또 매도세로 전환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외국인들의 매도세 추이가 결국엔 다시 멈춰주는 드라이브를 걸어주는 구간들이 일단 바닥을 잡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 지금은 또다시 밀릴 수 있다는 것을 꼭 머릿속에 기억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긍정적인 뉴스도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삼성전자를 지금 바로 믿어버리기에는 체크해야 될 게 더 많다라는 이야기를 두 분 모두 공감할 수 있게 이야기를 주셨어요. 한 가지 또 체크해봐야 될 건요. 엔비디아가 이번 주에 실적을 발표한다라는 부분입니다. 양산 지연 우려감이 블랙헬 쪽에서 나오고 있고 발열 문제도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엔비디아가 어떤 공을 쏘아 올리게 될까요? 이재규 본부장님이 생각하시는 시나리오가 있습니까? 네.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매번 실적 발표라든지 컨퍼런스 콜을 통해가지고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그런 예측을 해놨기 때문에 이번에도 저는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지는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최근에 주가 흐름이 조금씩 꺾이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요. 반대로 본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엔비디아를 완전히 따라간 부분들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엔비디아 실적이라든지 앞으로 향후 전망은 잘 나올 가능성이 높지만 주가의 흐름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답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가는 조정받을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삼성전자와 SK이닉스 같은 경우는 주가 흐름이 살짝은 상반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SK이닉스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와 동조화될 가능성이 더 높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저는 좀 다른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삼성전자를 제가 잠깐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삼성전자를 제가 월봉을 좀 띄워놨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상장된 이후에 월봉 기준으로 지금 하단부에 있는 선이 120선이거든요. 120선을 이탈한 적이 3번 정도밖에 없습니다. IMF 때와 2007년도, 2008년도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이번에도 이 120선을 이탈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이 자리에서는 지금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종가 기준으로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들어왔는지 여부를 좀 따져봐야겠지만 어쨌든 낙폭이 과하다라는 것은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가 엔비디아를 당연히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고 엔비디아의 앞으로의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인 모멘텀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지만 우리나라 반도체를 강하게 올릴만한 정도의 모멘텀은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추가적인 반등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낙폭이 과대했었던 부분들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니까 이 부분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반대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현재 수준에서는 좀 버텨줘야 됩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현재 17만 원대까지 밀려있는 상황인데 17만 원을 이탈하게 된다면 SK하이닉스는 좀 더 꺾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엔비디아와 SK하이닉스는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데 저는 앞으로의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만 시장의 예상치를 아주 아득히 뛰어넘을 만한 수준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서 살짝 보수적이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는 그래도 우상향을 좀 더 이어갈 수 있겠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자리에서 반도체 투자자 고민이 있다면 삼성전자에 한 표를 더 주신다는 거죠? 이재교 본부장님은? 이게 사실 제가 삼성전자를 그냥 반도체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조금 애매해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반도체 대장주다라고 한다면 전 하이닉스가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투자의 관점에서 삼성전자가 아까 전에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현금성 자산이 100조가 넘어요. 제가 좀 과격하게 표현을 드리자면 삼성전자가 지금 중국과 치킨게임을 해서 만들어낸다라고 하더라도 디램 쪽에서는 앞서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HBM 쪽에 대해서 뒤처진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만 기업이라는 것은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찌될 건가는 현재 수준에서 저는 5만 5천 원대로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좀 더 우상향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저는 반도체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가 아닌 삼성전자 입장에서 우상향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반도체 쪽 같은 경우는 종목별 차별화가 이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는 모든 업종이 올라간다는 관점보다는 종목별 흐름에 따라서 종목 선택이 중요하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가만 놓고 봤을 때 투자 전략을 다시 한 번 더 세워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나홀로 올라가고 있고요. 반면 SK하은일스는 1% 넘게 조정을 받고 있어서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고민이실 것 같아요. 최본부장님이시라면 이 시점에서 어느 쪽의 투자 매력을 좀 더 느끼실까요? 저는 일단 단기적으로는 지금은 삼성전자가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다만 반대로 SK하은일스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둘 다 좋은 거네요. 그렇죠. 다만 지금의 반도체 업황이라든지 H&M 쪽 성장성만 놓고 본다 하게 되면 저는 SK하은일스 쪽에 투자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반대로 일단은 자사주 매입이 역대 두 번째 규모이다 보니까 이게 일단 단기간에 거품이 꺼지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만큼 주가가 과도하게 빠졌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만 일단 단기적인 접근은 삼성전자지만 좀 중장기적인 성장성으로 많이 봅니다. 대장주들은.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중장기적인 투자 전략으로 본다 하게 되면 저는 SK하은일스 쪽에 꾸준한 투자가 좀 유효하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결국 이제 변수예요. 삼성전자가 여기서 어떻게 H&M 쪽에 대한 부분들의 기술 경쟁력을 또다시 격차로 좁혀나가는지 이런 이슈들이 붙여준다 하게 되면 당연히 SK하은일스 대비 삼성전자가 그만큼 프리미어를 많이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반발 매세가 강하게 실릴 수는 있습니다. 다만 안정적인 지금 성장 구도 성장 궤도에 진입을 해 있는 것은 삼성전자보다는 SK하은일스가 조금 더 우위에 있는 상황이거든요. 실적도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 하게 되면 엔비다 입장에서 또 결국에는 삼성전자가 H&M 쪽을 공급을 한다고 해도 이 점유율 자체를 제가 보기에는 쉽게 깨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SK하은일스 쪽에 대한 부분들의 점유율을 그렇다 하게 되면 앞으로 꾸준한 중장기적인 성장성을 놓고 본다 하게 되면 SK하은일스가 계속해서 날개를 달고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다만 지금 SK하은일스가 조금 상반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은 단순히 그냥 자사주 매입 효과가 조금 더 큰 겁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반대로 지금 엔비디아 실적 부분들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SK하은일스가 조금 더 쉬어가는 모습들을 좀 보여줄 뿐이지 만약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이후에 조금 주가의 움직임을 놓고 본다 하게 되면 삼성전자보다는 SK하은일스가 조금 더 움직일 가능성이 조금 더 크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잘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다만 이제 변수가 나오면 삼성전자고 다만 지금과 같이 똑같은 플랜대로 계속해서 간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SK하은일스 쪽에 좀 투자 전략을 잡는 게 맞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반대로 기회이지 않을까 SK하은일스 입장에서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반도체 그리고 삼성전자 SK하은일스 집중 분석을 해드렸는데요. 그 밖에도 오늘 개장하면서부터 눈에 띄는 쪽이 있죠. 바로 자동차주, 자율주행 관련한 종목들입니다. 상승 섹터 중에 시총이 큰 기업이 포함된 쪽이 바로 자동차, 현대차, 기아가 각각 3에서 4% 오름건역을 보여주고 있고 여기에 또 자율주행 관련주도 눈에 띄는 상승세를 보이는데요. 트럼프 당선인의 정권 인수팀이 자율주행차에 대한 규제 완화 의사가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주를 좀 이끌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재균 본부장님, 일단 들리는 내용으로는 현재 미국은 엄격한 기준으로 자율주행 관련해서 규제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트럼프 정권의 막이 본격적으로 열리면 자율주행 기준도 완화될 것이란 오늘의 기대감, 저희가 좀 믿어봐도 되는 걸지 투자에 반영하는 게 괜찮은 상황인가요? 네, 저는 투자에 반영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머스크란 인물에 대해서 미국에서 계속해서 재평가가 진행이 되고 있죠. 관련된 산업군들에 대해서 정부에서 정책적으로도 육성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테슬라 쪽에 대한 모멘텀, 자율주행 쪽에 대한 모멘텀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이 어떻게 보면 미국보다 좀 앞서나간다라는 분석들도 있거든요. 물론 테슬라의 기술력이 압도적으로 뛰어나다라고는 이야기가 되고 있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좀 더 체계적으로 국가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중국 쪽에 대해서 패권을 내주게 된다라고 한다면 미국 쪽에서는 좀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미국 교통부의 우선 과제가 이 자율주행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만큼 시장에서는 좀 관심도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자율주행 쪽에 대한 관심이 높고요.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몇몇 주에서는 몇몇 주에서는 이제 허가가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지방정부마다 좀 다르다라고 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에서 대통령을 비롯해서 머스크가 계속해서 밀어붙인다라고 한다면 그에 따른 수혜는 자율주행 쪽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의 주가 변동성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테슬라를 판단할 때에도 일반적인 제조업체라기보다는 AI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자율주행 쪽에 대한 그런 프리미엄을 더 많이 부여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제조업체로서의 테슬라를 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다른 신기술들, 미래 성장산업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 그중에 굉장히 큰 축이 자율주행과 로봇 쪽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AI 쪽으로 엮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최근에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오늘도 마찬가지고 AI와 관련되어 있는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좋은데 이 부분들 같은 경우는 추후에 자율주행과도 연동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전 자율주행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은 반드시 체크가 필요하지 않나 우리나라에서도 소프트웨어 기반으로서 계속해서 투자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 이 자율주행 같은 경우도 카메라 모듈이라든지 그리고 라이다나 레이더 같은 하드웨어적인 부분들이 있고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둘 다 변동성이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최근 우리 시장이 너무 많이 밀렸다가 반등을 주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자금이 좀 더 강하게 들어오는 것 같고요. 긴 호흡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저는 자율주행은 긍정적인 의견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좀 접어봐야 될 이슈는 결국 이런 소식으로 인해서 수혜받는 건 테슬라만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말입니다. 사실 지난 금요일에 2차전지 하락 배경에 IRA 폐지라는 단어가 있었고 테슬란 또 여기서 상대적으로 자유롭지 않습니까? 근대다가 자율주행 규제까지 완화된다면 테슬라 몰아주기 아닌지에 대한 그런 궁금증이 더해지고 있는 오늘이에요. 국내에 있는 자동차주나 자율주행 관련주들도 실제로 수혜가 좀 가능할까요? 일단 저도 테슬라 관련주들은 분명한 수혜가 있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테슬라 외에도요? 네, 그렇죠. 일단은 테슬라, 그러니까 결국엔 지금 일론 머스크 쪽에 대한 부분들의 수혜가 확산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결국엔 지금 자율주행 쪽에 대한 부분들을 규제로 완화시킨다는 부분들은 일단 저는 머스크 효과가 굉장히 좀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그렇게 된다고 하게 되면 결국엔 사실상 테슬라 쪽이 수혜가 될 수가 있는 부분들이죠.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들도 일론 머스크와 친분이 있는 사람이 교통부 장관이 후보로 올라와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지금 일론 머스크도 지금 어느 정도 미국에 대한 경쟁력을 일단은 또 확보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내년 1월부터는. 그렇다 하게 되면 결국엔 지금 로봇택시를 2026년부터 양산을 한다고 밝힌 상황인데 아직까지는 자율주행만 딱 놓고 기술력만 놓고 본다 하게 되면 웨이보나 바이두 기술 경쟁 업체들 대비해서는 확실히 뒤떨어져 있는 상황은 맞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이 웨이무와 바이두에 대비해서 기술 경쟁력이 아직까지 시장 점유율이 좀 떨어져 있는 부분들을 일론 머스크가 어떤 식의 규제 부분들을 완화를 시켜가지고 이 부분들의 격차를 좁혀나갈지 그런 부분들이 일단은 촉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분명 그렇게 나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워낙 자율주행 쪽에 대한 부분들에 많은 관심들을 또 일론 머스크가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규제 완화로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된다고 하게 되면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도 일단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은 좀 높겠죠. 결국 미국 쪽에서도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움직인다 하게 되면 국내 증시 역시도 좀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그중 저는 피론티어라든지 아니면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라이콘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일단은 가장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피론티어 같은 경우는 카메라 모듈이나 검사 장비 쪽에 대한 부분들에 특화된 기술력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같은 경우도 레이더 시스템 쪽에 대한 부분들의 기술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 라이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특수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가 일단 테슬라 공급망 업체로도 들어갈 가능성을 우리가 배제를 시킬 수가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대표적인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일단 저는 자율주행 쪽은 성장성에 일단 궤도에 진입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지금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른 폭이 없거든요. 자율주행 쪽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포트에 일단은 비중을 좀 두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피론티어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라이콤 등의 종목이 매력적이다라는 게 최준욱 본부장의 의견이었는데 마지막으로 이재규 본부장님도 관련주 가운데 눈여겨보시는 기업이 있을까요? 일단 대장주로서 움직이고 있는 것은 피론티어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기를 통해서 미국 쪽에다 납품을 하는 기업이죠. 그래서 카메라 모듈 쪽에 관련된 모멘텀을 좀 받아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대형주로서는 현대 오토웨버를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주가 아름 같은 경우는 별로 안 좋아요. 그런데 오늘은 좀 반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에 만들어놨었던 저점대를 이탈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한 번도 우상향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까 전에 2차전지 이야기 잠깐 나와서 추가적인 말씀을 드려보자면 지금 공화당 쪽에서 IRA 폐지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안을 수도 있다는 게 아니라 반대한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 2차전지 관련주들도 조금씩 반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 지난주 금요일이 아니라 그 전에도 2차전지 쪽에 대한 안 좋은 내용들이 우리나라 시장에 많이 반영이 됐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2차전지는 전반적으로 반등이 좀 더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완성차 중에서 현대차와 기아도 좀 반등을 주고 있는데 현대차와 기아 같은 경우는 관세 쪽에 대한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인 것은 맞습니다. 이건 저만 이렇게 주장하는 게 아니라 이 자동차 쪽을 공부하고 있고 분석하고 있는 애널리스트들 같은 경우도 대체적으로 트럼프가 당선이 돼서 당선이 됐기 때문에 그에 따른 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테슬라 쪽에 대한 모멘텀을 받아온다고 한다면 자동차는 살짝 우리가 부담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고 2차전지 같은 경우 일단 주가가 많이 레벨 다운이 됐기 때문에 하반경증은 보일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제 탄력적인 모습들이나 우리가 추가적으로 주가의 상승을 노려본다고 한다면 오늘 이야기 나눠본 자율주행이라든지 로봇 쪽도 전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런 가운데 코스피 지수는 여전히 2.4%의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도 1.6%의 오름건역을 나타냅니다. 실시간으로 어떤 특징주들이 시장 안에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는지 특징주 확인해 보시죠. 10시 21분 구간 삼성전자 그룹주가 끌고 HLB 그룹주가 밀어올리는 상승장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특징주 어떤 주목 움직이고 있는지 한 주목씩 열어보시죠. 먼저 삼성전자 그룹주 강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역시 6.92%, 7% 가까이 상승하고 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장 마감 이후 삼성전자의 자사주 소각 기대가 들려왔습니다. 무려 10조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소각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이 중에 3조 원은 3개월 내에 소각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를 두고 오너 일가가 반대 위기에 처하자 구녀 지책이 아니냐라는 소식이 들려오기도 했지만 결국 주가 부양을 위한 방법이다라고 시장을 이야기하며 추심이 회복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개장 직후 시티와 모건 스탠리 같은 외국계 증권사 역시 150만 주 이상 매수하며 다시 한 번 긍정적인 모습 연출되고 있습니다. 시장은 지금부터 다시 한 번 삼성전자가 단기적인 상승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를 포함한 삼성그룹주 오늘을 기점으로 해야한 전략 매수까지 유효한지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조목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그룹주도 잘 가고 있지만 함께 상승하고 있는 건 바로 HLB그룹주입니다. VI가 발동되기도 하면서 HLB 제약 상한가 HLB 역시 28.73% 상승하는 모습 나아지고 있는데요. 바로 HLB의 간암 친약 후고 물질인 리보세라닙이 앞서 고배를 마시기도 했었죠. 하지만 오늘은 긍정적인 호재 전환 바 있습니다. 바로 임상시험 현장 실사 관문을 통과했다라는 소식 들려왔고요. 이 내용 내에서도 보완할 사항이 없다라는 긍정적인 소식 전하기도 했는데요. 앞으로 남은 관문은 CMC 평가 단 한 관문만 남아 있는 만큼 HLB그룹주도 함께 전략 세워봐야겠습니다. 다만 오늘 HLB그룹주는 긍정적인 흐름 이어가고 있지만 그 외에 제약과요 주목들 일제히 조정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바로 트럼프 당선인이 보건부 장관 지명 소식에 케네디 주니어를 임명할 예정이다. 러시틀려 오자 제약과요 주목들 조정받는 모습까지 함께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조목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닛, 긴 횡보세 끝에 오랜만에 급등세 연출하며 오늘 19%, 20% 가까이 상승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바로 국내 의료 AI 관련 기업인 루닛이 미국의 아스트라제네카, 세계 1위 폐합량인 타그리소의 약표가 드는지 확인하기 위한 AI 기업으로 선정되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국내 의료 AI 기업 관련해서는 미국의 세계 톱10에 들어가 있는 대형 제약서와 함께 협력을 강화하는 소식 전한 것은 첫 소식인데요. 이달 의료 AI 관련 기업들까지 다시 한번 기대 품고 있는 만큼 관련 내용 전망 세워보겠습니다. 마지막 조목도 함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LG 에너지 도로 전도 강하게 상승하면서 현재 3% 가까이 상승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잘 가자, 현대차도 잘 가고 LG 엔솔도 잘 갈 수 있는 그 분위기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미국의 자율주행 규제 완화 기대감도 들어오고 있지만 LG 에너지 도로 저는 긍정적인 소식 매주 같이 전해주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미국의 베어로무틱스에 원통형 배터리를 공급하겠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전기차 캐즌과 공급 과잉 우려감 속에서도 이제는 전기차 외에도 배터리를 공급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 들어왔는데요. 과연 이를 기점으로 전기차 그리고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의 향후 주가의 향방까지 함께 예측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10시 20분 구간 시간 특징주와 함께 살펴봤고요. 오늘 시장 정확한 전략, 증수원을 2부에서 알아보시죠. 특징적인 종목 가운데 삼성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앞서서 다뤄봤습니다. 삼성전자의 자사주 소각, 그로 인해 그룹사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이 현 상황. 그중에서도 눈에 띄는 게 삼성생명입니다. 과연 삼성전자의 자사주 소각과 삼성생명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지, 그래서 이 연속성 있게 우리가 주가 진입해봐도 되는 건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이재교 본부장님께 삼성생명 관련한 투자 전략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도와주시죠. 일단 삼성전자가 자사주를 매각하고 매입하고 자사주 소각을 진행한다고 한다면 삼성생명이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의 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금산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대기업 내에서는 금융주가 비금융주의 지분을 10% 넘게 가지고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에서 자사주 소각을 한다고 한다면 삼성생명 같은 경우도 10%가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각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들이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삼성생명 같은 경우도 그 매각을 한 자금을 통해서 주주 환원에 대한 모멘텀들이 붙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금 시장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지금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것도 전 이해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현재 시가총액이 20조가 좀 안 되는 기업인데 예상이 되고 있는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이제 3조에 가깝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업의 가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오늘 시초가가 10만 3천원 부분인데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저는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른 삼성전자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도 이 자사주 매각에 대한, 자사주 메이프의 매각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상승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니까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쏘아올린 공이 그룹사 전반을 좀 살리고 있는 오늘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참고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HLB 그룹사의 강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미국 FDA 현장실사 통과 소식에 급등을 한 건데요. 지난 3월 이후로 부진했던 주가, 이제는 좀 반등을 믿어봐도 될까요? 최 본부장님 도와주십시오. 일단 현장실사까지 무난하게 통과를 했다는 것은 일단 레버세라닉 부분들에 있어서 FDA에 무난하게 승인할 가능성을 우리가 또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단순히 HLB가 그간 앞전에 또 큰 상승폭을 보여줬던 부분들은 간암 신약에 대한 부분들에 FDA의 승인 부분들이 가능성이 있을 거라는 그런 부분들이 주가에 좀 많은 반영들을 이루어져 왔다가 결국 그게 반대로 좀 이루어졌기 때문에 주가가 좀 많이 빠졌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다만 이제 레버세라닉 부분들에 있어서 일단은 보완할 사항이 없다라는 지금 통보를 받았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지금 삼성까지도 무난하게 진행이 된 상황이고 앞으로 FDA 승인까지도 일단 무난하게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습니다. 그러면 이미 프리미엄 부분들이 전부 다 빠졌던 부분들이죠. 프리미엄 부분들이 전부 다 빠졌다라고 하게 되면 다시금 밸류에 대한 재평가가 들어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 보통 이제 제약바이오 기업들 같은 경우 이런 FDA 쪽에 승인이 나오게 되면 그런 부분들의 로열티라든지 마일스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상당한 이익을 좀 추구를 시킬 수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앞전에 유한양인 같은 경우도 좀 같은 케이스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렇다 하게 되면 일단 HLB 쪽에 대한 부분들의 전반적인 그룹주들의 상승 흐름들이 당연히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는 부분들이고 그 안에서도 일단 대표적으로 HLB가 조금 더 상승폭이 강하게 실릴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주가로만 놓고 본다 하게 되면 이제 막 중장기평들을 전부 다 돌파시켜주는 장대항봉이 오늘 좀 들어서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럼 오늘 들어서면서 거래대금들도 꽤나 많이 씌웠던 부분들이 있어서 오늘 거래대금들이 터지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오늘이 확실한 시가가 좀 바닥일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요. 여기서 좀 강하게 밀리지가 않으면서 HLB 같은 경우가 오히려 저는 7만 원 선을 지켜주면서 종가 마감을 시켜준다 하게 되면 앞으로는 좀 우상향 점진적으로 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종목 더 보죠. 루닛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와 AI 솔루션 공동 개발 소식과 함께 현재 20%가량의 급등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글로벌 빅파마 본사와의 첫 계약입니다. 오늘의 주가가 좀 연속성에 있을지 궁금해요. 일단 1년 전과 비교해보면 주가는 반토막 난 현 구간이거든요. 아무래도 실적적인 부분에서 루닛이 보여준 게 그동안 없기 때문에 주가름이 좋지 못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아스트라제네카와 협력을 진행하겠다 협업을 진행하겠다라고 나온 내용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루닛 인사이트라든지 루닛 스코프를 통해서 매출을 만들어내는 기업이다 AI 의료 쪽에 관련되어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 아스트라제네카라는 기업을 우리가 생각해본다라고 한다면 루닛의 기술력을 우리가 어느 정도 담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오늘은 지금 20%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당장 따라오는 건 어렵다라고 하더라도 오늘의 저점대를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루닛 같은 경우는 당분간 우상향이 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AI 소프트웨어 쪽도 전반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최근 이제 하드웨어 쪽 그러니까 반도체 쪽에서 계속해서 소프트웨어 쪽으로 좀 자금이 옮겨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의료 AI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AI 관련주들 같은 경우도 지금부터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접근해 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의견 저는 루닛 같은 경우도 긍정적인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시장 상황 한눈에 살펴봤습니다. 도움되셨길 바라면서 이번에는 수급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종목별 특징까지 전략까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의 참견 함께 하시죠.